유튜브 멤버 크리스 예이 예이 픽업 다 폰 대야내가 윙윙윙 하고 울어 에이 에이 얘갓 다 버스 이미 거쳐 버린 내 울아 에이 에이 날 왜 워란 있어만 인답미라 에이 야이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에이 에이 에브리텔이 먹어 가 가 가 쇼핑하려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 직원이 명절인 굿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굿지 헐퍼들 임진 어디 거랴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 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필요 법칙 다른 설명 바로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바로 금액을 주면 할까 이건 나라는 걸 말해 Kiss my ass I need a bitch by shit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I need a bitch by shit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뚜뚜뚜뚜 like a picture 너네 shut down like a skeptic 너네 shut up 마치에서 통제하면 몇몇 박취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데임듯 간 그리 살다가 퇴져 야 세상 우릴 살고 버리든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앤? 야 새끼들이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 별 진정이야 해버렸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들 하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를 듣는다고 아리가또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은 창목구 바꾸면 얼만큼 떨냐고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삼살지네 여신을 입퍼내 친구는 멋져내 삶은 게 저런 한 8, 6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넉 단일걸로 떠나요 Kiss my ass 아내 난 비싸바셋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할게 Kiss my ass 아내 난 비싸바셋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할게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첫대죠? 님들 진짜 옅다 쪄 세이 꿀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마 세이 세이 꿀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마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유카 영웨이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거야 난 품셋 해라 이 길을 타치 예이 pick up the phone 내가 윙윙윙하고 울어 예이 I'm the boss 이미 커져버린 내 울어 예이 날 왜 오랄 있어 말인답니다 예이 야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예이 예이 에브리텀 하고 고고고고 쇼핑하려고 가는거야 뭐 또 오셨냐고 예이 말해지고 하니 명절엔 굳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지 헐퍼들 임진 어디거냐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받았지 예이 이게 바로 나의 설명 예이 설명 설명 예이 비례법지 다른 설명 예이 빠른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아 예이 예이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게 나라는 걸 말아 예이 Kiss my ass I need a bitch but shit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I need a bitch but shit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예이 뚜뚜뚜뚜 like a picture 에이 너네 Shutdown like a scatta 에이 너네 Shutdown 마치 스톰자 몇몇 박쥐 아님 생장 에이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데임드 그냥 그리 살다가 퇴져 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에이 새끼들을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 왜 진작이 해버려 없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의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를 듣는다고 아리가또 예이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은 창목구 바꾸면 얼마큼 떴냐고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삶 살지는 여시는 이 뻔해 친구는 어쩌네 삶은 개쩔어 난 8,6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억단 일걸로 떠나요 예이 Kiss my ass 아내 난 비시파시해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비시파시해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예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시는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저때죠 님들 진짜 여때죠 세이 굴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굴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어키 제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어키 제아 세이 유카 영웨이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 거야 난 품쉽 해라 나미를 타치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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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데 내가 윙윙윙 하고 울어 에이 예이 I'm the boss 이미 커져버린 내 울어 에이 예이 나의 월 말할 있어 말인답니다 에이 야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에이 에밀타임 하고 고고고고 쇼핑하려고 고고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에이 말해지고 하니 명절엔 굳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지 헐퍼들 임진 어디 거냐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 받았지 에이 이게 바로 나의 설명 에이 설명 설명 에이 필요 없지 다른 설명 에이 빠른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에이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게 나라는 걸 말해 에이 Kiss my ass I ain't a bitch I shit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I ain't a bitch I shit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예이 뚜뚜뚜뚜 like a big shock 에이 너네 Shutdown like a scatta 에이 너네 Shutdown 마치 스톰자 몇몇 박쥐 아님 생장 에이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데임 듯 걍 그리 살다가 퇴져 키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리 에이 새끼들을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며 진작이 해버려왔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신흥인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예이 뒤에 그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뒤에 그 창목구 바꾸면 얼마큼 떴냐오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삼살지네 여신은 이 뻔해 친구는 뭐 전해 삶은 게처럼 난 8,6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억 단일 벌로 떠나요 예이 Kiss my ass 아내 난 bitch 빠쉐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bitch 빠쉐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예이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절죠 젖대죠 님들 진짜 역대죠 세이 꿀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꿀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유카 영웨이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거야 난 푸드쉽 해라 미리 탔진 삶 뮤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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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커져버린 내 우라 날 왜 우라 리소 말인답니다 야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에브리텀하고 쇼핑하려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지고 하니 명철엔 굳이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이 헐퍼들임진 어디꺼냐 묻지 난 나버렸지 협찬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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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룩 법칙 다른 설명 바르게 뱉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바르게 뱉을 주면 할까 이건 나라는 걸 말해 Kiss my ass 넌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넌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뚜뚜뚜뚜 like a big shock 너를 shut down like a skeptic 너를 shut up 마치에서 통제하면 박제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내 임득 향 그리 살다가 퇴져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새끼들을 까내리는게 왜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며 진작이 해버렸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의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뒤에 그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뒤에 그 창목구 바꾸면 얼만큼 떨냐고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삶 살지는 여신은 이뻔 내 친구는 어쩌니 삶은게 쩔어 난 86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넉단일걸로 떠나요 Kiss my ass 아내 남비시파쉐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남비시파쉐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개쩔죠? 저때죠? 님들 진짜 엿어져 세이 굴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굴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재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재아 세이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 거야 난 품셋 해라 니를 타지 자세히 소음이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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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up the phone 대안해가 윙윙윙 하고 울어 예이 I'm the boss 이미 거쳐버린 내 울어 예이 쇼핑하려고 가는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주고 하니 명절엔 굳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지 헐퍼들 임진 어디꺼라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필요없지 다른 설명 바로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게 나라는 걸 말해 Kiss my ass I ain't a bitch but shit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I ain't a bitch but shit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뚜뚜뚜뚜 like a big shock 너네 shut down like a skeptic 너네 shut up 마치 스톰자 몇몇 박쥐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데 힘 득한 그리 살다가 퇴져 키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릴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새끼들이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어 왜 진작이 해버렸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구 지랄을 하던데 기획은 창목구 바꾸면 얼마만큼 떨냐고 지랄만 너보다 나은삼 살지네 여신은 이뻔해 친구는 멋져네 삶은게 저런한 8, 6, 9, 5천 단일을 벌고 난 억단일걸로 떠나요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바쉐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바쉐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C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젖대죠? 님들 진짜 여태쩌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존나 커져버려라 살거야 난 푸쉬의 베라디를 타지 랩 정체로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Every time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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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하려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 직원이 명절인 굳이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이 헐퍼들 임진 어디 거냐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 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필요 법칙 다른 설명 바로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 아는 걸 말해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게 나라는 걸 말해 Kiss my ass 아내 난 미쉽빠시해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미쉽빠시해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두두두두 like a big shock 너네 shut down like a skeptic 너네 shut down 마치에서 통제하면 몇몇 박쥐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내 힘든 간 그리 살다가 퇴져 키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세키들이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 왜 진정해 해버렸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의 인간이라면 해짱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를 듣는다고 아리가또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은 창목구 바꾸면 얼만큼 떨냐고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삶 살지는 여신은 이번엔 친구는 어쩌네 삶은 게 쩔어 난 8,6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억 단일걸로 떠나요 Kiss my ass 아내 난 비쉬바쉐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비쉬바쉐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첫대죠? 님들 진짜 엿대죠? 세이 꼴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꼴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어키지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어키지아 세이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 거야 난 푼쉐 페라미를 타지 뱀팜 멜찌 패스 진엣 리프 리프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Every time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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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하려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 지고 하니 명절인 굳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지 헐퍼들 임진 어디 거냐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필요 없지 다른 설명 바른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게 나라는 걸 말해 Kiss my ass 아내 난 미쉽아 넌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미쉽아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두두두두 like a big shock 너네 shut down like a skeptic 너네 shut up 마치에서 통장 몇몇 박쥐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데 힘 듯한 그리 살다가 퇴져 키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는 듯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앤 새끼들을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더며 진작이야 해버려왔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이 창목구 바꾸면 얼마큼 떴냐오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삶 살지네 여신은 이번에 친구는 뭐 전해 삶은 게 저러 난 8,6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억 단일 벌로 떠나요 Kiss my ass 아내 난 미쉽아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미쉽아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예이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젖대죠? 님들 진짜 여태쩌 세이 콜려먹는 재미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콜려먹는 재미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존나 커져버려라 살 거야 난 푼쉽 해라 미를 타지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2차 피파 2차입 Mu15 미캔 I'm the boss 이미 커져버린 내 우라 날 왜 우랄 있어 말인답니라 야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Every time I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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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하려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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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지고 하니 명절엔 굳이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이 헐퍼들임진 어디 거냐 묻지 난 나버렸지 협찬 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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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지 다른 설명 바로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바로 금액을 주면 할까 이건 나라는 걸 말해 Kiss my ass, I need a bitch by shit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I need a bitch by shit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두두두두 like a big shock 너리 shut down like a skept아 너를 shut up 마치 스톰자 몇몇 박쥐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내 힘든 간 그리 살다가 되죠 키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새끼들을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 너는 왜 진정에 갓 해버렸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은 창목구 바꾸면 얼만큼 떨냐고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삶 살지는 여신은 이뻔 내 친구는 뭐 전해 삶은 게 저러 난 8,6을 몰고 천 단일을 벌고 난 넉단일 걸로 떠나요 Kiss my ass, I need a bitch by shit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I need a bitch by shit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젖대죠? 밈들 진짜 엿대죠?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내역키지 I said 회사보다 나은 팀은 내역키지 I said 유카, 영웨이,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거야 난 품셋 해라 니를 타치 39만 원 네번 주민이 가위에 개점이 Keep up the phone 대눈의 웅웅링잉 하고 울어 아이아이 I'm the boss 이미 거쳐버리네 울어 야이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Every time I go 쇼핑하려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 지고 하니 명절엔 굳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지 헐퍼대림진 어디 거냐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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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지 다른 설명 바로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게 나라는 걸 말해 Kiss my ass 아내 난 비싸바셋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비싸바셋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두두두두 like a big shock 너네 shut down like a scapita 너네 shut up 마치에서 통장 몇몇 박쥐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내 힘 듯 걍 그리 살다가 퇴져 더요 hai 세상 오래 살고 버리리던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리 새끼들이 까내리는개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어요 진작에 해버렸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신흥 인간들 하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이 창목구 바꾸면 얼마만큼 떨냐고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삼살지네 여신은 이뻐네 친구는 멋져네 삶은 게 저런 한 8 6을 물고 천 따니를 벌고 난 억 따니걸로 떠나요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 파쉐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 파쉐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젖대죠? 님들 진짜 엿대죠?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난 팀은 네오키 이제 아세이 회사보다 난 팀은 네오키 이제 아세이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 거야 난 푼쉐 해라 니를 타지 리셋 nostir 스후 리셋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Every time I go 쇼핑하려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 직원이 명절엔 굳이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이 헐퍼들임진 어디 거랴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 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필요 없지 다른 설명 바로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게 나라는 걸 말해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빠시해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빠시해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두두두두 like a picture 너네 shut down like a skater 너네 shut down 마치에서 통제하면 몇몇 박쥐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데임드 캔 그리 살다가 퇴져 키야 세상 우릴 살고 버리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새키들이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 별 진정이야 해버렸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의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은 창목구 바꾸면 얼마큼 떨냐고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삶 살지는 여신은 이뻐네 친구는 멋져 내 삶은 게 쩔어 난 86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넉단일 벌로 떠나요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바쉐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바쉐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애써 요 앨범 계약 개쩔죠? 젖대죠? 님들 진짜 엿대죠?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재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재아 세이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존나 커져버려라 살거야 난 푼쉐 해라 너를 타치 누군가가 존나 커져버리는 명발라고 정보해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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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왜 와랄 있어 말인답니라 야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에블를 다 먹어 쇼핑하려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 지고 하니 명절엔 굳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지 헐퍼들 임진 어디 거냐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필요 없지 다른 설명 빠른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아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건 나라는 걸 말아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바쉐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바쉐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두두두두 like a big shock 너네 shut down like a skeptic 너네 shut up 마치 스톰자 몇몇 박쥐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내 임득한 글이 살다가 퇴져 키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새끼들을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며 진작이 해버려 왔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이 창목구 바꾸면 얼마큼 떨냐오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삼살지네 여시는 이번엔 친구는 뭐죠 내 삶은 게 저러 난 8, 6, 9, 5, 천 단일을 벌고 난 억단일걸로 떠나요 kiss my ass 난 난 비싸바셋 너 거기 비싸바셋 내가 왜 랩 팔게 kiss my ass 난 난 비싸바셋 너 거기 비싸바셋 내가 왜 랩 팔게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저 때죠? 님들 진짜 여태쩌?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마 세이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마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유카 영웨이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꺼야 난 품셋 해라 니를 타지 샤라웃 네오키 예오키 얩 narrowing ring ring 하고 울어 Aye Aye Yeah I'm the boss 이미 거쳐버리 네 우라 Aye Aye 날 왜 오라리소만 인답미라 Aye 야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 지랄 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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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ime I go go, go, go 쇼핑하려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 직원이 명절엔 굳이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이 헐퍼들 임진 어디 거랴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필요 법칙 다른 설명 바로 금액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바로 금액도 주면 할까 이건 나라는 걸 말해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바쉐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바쉐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뚜뚜뚜뚜 like a big shock 너네 shut down like a skeptic 너네 shut up 마치 스톰자 몇몇 박쥐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데임드 그냥 그리 살다가 퇴져 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새끼들이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민인 줄 알았다 왜 진정해 해버렸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를 듣는다고 아리가또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은 창목구 바꾸면 얼마만큼 떨냐고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삶 살지는 여시는 이번엔 친구는 뭐 전에 삶은 개처럼 난 반륙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넉 단일걸로 떠나요 KISS MY ASS 아내 남비시 빠쉐 너 거기 비 빡세 내가 왜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남비시 빠쉐 너 거기 비 빡세 내가 왜 랩 팔게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첫대죠? 님들 진짜 옅다 쪄 세이 꿀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마 세이 세이 꿀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마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이하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이하 세이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 거야 넌 푸쉬해 페라비를 타지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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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up the phone 내가 윙윙윙 하고 울어 예이 예이 I'm the boss 이미 거쳐버린 내 울어 예이 날 왜 와랄 있어 말인답니다 예이 야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예이 예이 앱을 타먹어 쇼핑하려고 또 가고 가는 거야 뭐 가버려 또 오셨냐고 예이 말해지고 하니 명절엔 굳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지 헐퍼들 임진 어디 거냐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받았지 예이 이게 바로 나의 설명 예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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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비례법지 다른 설명 예이 빠른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아 예이 예이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게 나라는 걸 말아 예이 천마치에 스톰자 몇몇 박쥐 아님 생자 에이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내 힘 듯한 그리 살다가 퇴져 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내게 된다니 예이 새끼들을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며 진작이 예이 해버려왔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예이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이 창목구 바꾸면 너만큼 떴냐 어찌 이랄만 너보다 나은삼 살지는 역시는 이 뻔해 친구는 못 전해 삶은 게처럼 난 8,6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억단일걸로 떠나요 Kiss my ass 아내 난 비슈파셋 너 거기 비 빡세 내가 왜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비슈파셋 너 거기 비 빡세 내가 왜 랩 팔게 예이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저때죠? 님들 진짜 여태죠?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마 세이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마 세이 회사보다 난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회사보다 난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 거야 난 품실 배라미를 타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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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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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메탈 주면 될까 내가 잘 아는 걸 말아 에이 에이 바르게 메탈 주면 될까 이건 나라는 걸 말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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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 마 에스 안에는 빛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히스 마 에스 안에는 빛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두두두두 like a picture 에이 너를 shut down like a skipta 에이 너를 shut down 마치에서 통제하면 몇몇 박쥐 아님 생장 에이 인생존 랩 못하는 내 임득한 그리 살다가 되죠 키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새키들을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면인 줄 알았다 왜 진정해 해버렸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햇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뒤에 그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뒤에 그 창목구 바꾸면 얼만큼 떨냐고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삶 살지는 여신을 입뻔해 친구는 어쩌네 삶은 게 저런 한 8, 6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억 단일 벌로 떠나요 Kiss my ass 아내 난 비쉬바쉐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비쉬바쉐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첫대죠? 님들 진짜 옅 됐죠? Say 꿀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맛 Say 꿀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맛 Say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Jay I say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Jay I say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 거야 난 품셋 해라 니들을 타치기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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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up the phone 대연아가 윙윙윙 하고 울어 예이 예이 I'm the boss 이미 커져버린 내 울어 예이 예이 날 왜 울어라 리소 말인답니라 예이 야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예이 예이 에밀타 마고 고고고고 쇼핑하려고 고고고고 가는 거야 뭐 가버려 또 오셨냐고 예이 말해 지고하니 명절엔 굳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지 헐퍼들 임진 어디 거랴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 받았지 예이 이게 바로 나의 설명 예이 설명 설명 예이 필요 없지 다른 설명 예이 빠른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예이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게 나라는 걸 말해 예이 Kiss my ass 안해 난 미치 파쉬에 너 걸리 빛박스에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안해 난 미치 파쉬에 너 걸리 빛박스에 내 가위에 랩 팔게 예이 뚜뚜뚜뚜 like a big shock 에이 너네 shut down like a skater 에이 너네 shut up 마치 스톰자 몇몇 박쥐 아님 생장 에이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데 힘들게 걍 그리 살다가 퇴져 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에이 예이 새끼들이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며 진작에 예이 해버려왔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의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를 듣는다고 아리가또 예이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이 창목구 바꾸면 얼마큼 떴냐 오 지랄 마 너보다 나은 삶 살지는 여시는 이 뻔해 친구는 뭐 전해 삶은 게 철어 난 8,6을 물고 천 따니를 벌고 난 억 따니를 벌로 떠나요 예이 Kiss my ass 안해 난 미치 파쉬에 너 걸리 빛박스에 내가 왜 랩 할게 Kiss my ass 안해 난 미치 파쉬에 너 걸리 빛박스에 내가 왜 랩 할게 예이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붓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젖대죠? 님들 진짜 여태쩌?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마 세이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마 세이 회사보다 나은팀은 내역키지 I said 회사보다 나은팀은 내역키지 I said 유카 영웨이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거야 난 품셋해라 니를 타지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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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up the phone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Every time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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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하려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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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뭐 가버려 또 오셨냐고 말해 직원이 명절엔 굳이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이 헐퍼들 임진 어디 거랴 묻지 난 나부랬지 협찬 받았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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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매터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아 다른 거 매터 주면 할까 이건 나라는 걸 말아 키스 마 에스 안에 난 비십파 쉬엣 너 거기 비 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키스 마 에스 안에 난 비십파 쉬엣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두두두두두 like a big shark 너리 shout out like a skjpter 너를 shout out 마치에서 통제하면 몇몇 박취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내 임득한 글이 살다 같아져 키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새키들을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며 진작이 해버렸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은 창목구 바꾸면 얼만큼 떴냐오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삶 살지는 여시는 이번에 친구는 뭐 전에 삶은 게 저런 한 8 6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억 단일걸로 떠나요 Kiss my ass 아내 난 bish ba shit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bish ba shit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시는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져 젖대져 님들 진짜 엿대져 Say 굴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맛 Say Say 굴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맛 Say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지 I say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지 I say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커져버려라 살거야 난 푼쉐 해라 니를 타지 ZOOM 니 Evan ама ים plation 公 authorization 인테대 예이 az genauso 있어 말인답니다 야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앱을 다 먹어 쇼핑하려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 지고 하니 명절엔 굳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지 헐퍼들 임진 어디 거냐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필요 없지 다른 설명 바로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다른 금액을 주면 알까 이건 나라는 걸 말해 Kiss my ass 아내 난 비싶어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비싶어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뚜뚜뚜뚜 like a big shock 너네 샷다운 like a skatta 너네 샷다운 마치 스톤자 몇몇 박쥐 아님 생장 너네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내 임득한 글이 살다가 퇴져 키아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내게 된다니 에이 새끼들을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이 해버려왔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이 창목구 바꾸면 얼마만큼 떨냐 오 지랄만 너보다 나은삼 살지네 여신은 이번엔 친구는 멋져네 삶은게 저런한 8, 6, 9, 5, 1000 단위를 벌고 난 억단 1걸로 떠나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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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my ass 아내 난 비쉬바쉐 너 거기 비 빡세 내가 왜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비쉬바쉐 너 거기 비 빡세 내가 왜 랩 팔게 예이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져 젖대져 님들 진짜 여태쩌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 세이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주나 커져버려라 살 거야 난 푸쉐 해라 너를 타지 이 동놈의 회사는 이 동놈의 Personen 저분을 놀라구요 방문해 잊는걸 가진 야오키 야오키 내가 윙윙윙하고 울어 야오키 야오키 이미 꺼져버린 내 울어 야오키 나 왜 말할지 마을 인답니다 에이 야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에이 에이 에브리타 마거 쇼핑하려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에이 말해 직원이 명절엔 굳이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이 헐퍼들 임진 어디 거냐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받았지 에이 이게 바로 나의 설명 에이 에이 설명 설명 에이 필요 없지 다른 설명 에이 에이 바로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에이 에이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게 나라는 걸 말해 에이 키스 마 에스 아내 난 비슈빠시해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키스 마 에스 아내 난 비슈빠시해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에이 두두두두 like a big shock 에이 너네 shut down like a skept아 에이 너네 shut up 마치에서 통제하면 몇몇 박취 아님 생장 에이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데임드 그냥 그리 살다가 되죠 키아 세상 오래 살고 버리를 더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에이 새끼들이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 며 진작에 해버렸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이에 그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이에게 창목구 바꾸면 얼마만큼 떨냐고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삶 살지네 여시는 이번엔 친구는 뭐 전해 삶은 개처럼 난 86을 물고 천 따니를 벌고 난 넉다니 벌로 떠나요 키스 마 에스 아내 난 비슈빠시해 너 거기 빛박세 내가 왜 랩할게 키스 마 에스 아내 난 비슈빠시해 너 거기 빛박세 내가 왜 랩할게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시는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애써 요 앨범 계약 개쩔져 젖대져 님들 진짜 여태쩌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콜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재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재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재아 세이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꺼야 난 품쉽 해라 니를 타지 랩 예이 예이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에밀타임 하고 쇼핑하려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 지고 하니 명절엔 굳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지 헐퍼들 임진 어디 거냐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필요 없지 다른 설명 바로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게 나라는 걸 말해 Kiss my ass 아내 난 미쉽아 넌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미쉽아 넌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두두두두 like a big shock 너네 shut down like a skater 너네 shut up 마치에서 통장 몇몇 박쥐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데 힘 듯한 그리 살다가 퇴져 키야 세상 우릴 살고 버릴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에이 새끼들이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며 진작이야 해버렸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를 듣는다고 아리가또 예이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이 창목구 바꾸면 얼마큼 떴냐오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삶 살지네 여신은 이번에 친구는 멋져네 삶은 게 저런 한 8 6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억 단일걸로 떠나요 Kiss my ass 아내 난 미쉽아 넌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미쉽아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예이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애써요 앨범 계약 개쩔죠? 젖대죠? 님들 진짜 여태쩌? 세이 꿀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꿀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세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아세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 거야 난 푸쉬의 배라미를 타지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예이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유카 영웨이브 샤라웃 페이지 야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에브리텀하고 쇼핑하려고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말해 직원이 명절인 굳이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이 헐퍼들임진 어디 거냐 묻지 난 나부랬지 협찬 받았지 이게 바로 나의 설명 필요 법칙 다른 설명 바로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다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건 나라는 걸 말해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바쉣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미쉬바쉣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뚜뚜뚜뚜 like a big shock 너네 shut down like a skeptic 너네 shut down 마치에서 통제하면 몇몇 박쥐 아님 생장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내 임득한 그리 살다가 되죠 키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에이 야이 새끼들을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 별 진정이야 해버려 왔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를 듣는다고 아리가또 예이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기획은 창목구 바꾸면 얼만큼 떨냐오 지랄만 너보다 나은 삶 살지는 여시는 이번에 친구는 뭐 전에 삶은 게 저런한 반륙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억 단일 걸러 떠나요 키스 마 에스 아내 난 비쉬 빠쉐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키스 마 에스 아내 난 비쉬 빠쉐 너 거기 비 빡세 내 가위에 랩 팔게 예이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시는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젖대죠? 님들 진짜 역대죠? 세이 꿀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이마 세이 세이 꿀려먹는 제비는 개꿀 제이마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이하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 제이하 세이 유카 영웨이 샤라웃 예준아 뮤비가 춘다 터져버려라 살거야 난 푼쉐 배라비를 타지 헤라웃 백 전화 정신 이셨 음들 에이 야 지랄 지랄 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에이 에이 에브리터마 거 거 거 거 쇼핑하려고 거 거 거 가는 거야 뭐 가버려 또 오셨냐고 에이 말해 지고 하니 명절엔 굳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지 헐퍼들 임진 어디 거냐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받았지 에이 이게 바로 나의 설명 에이 설명 설명 에이 필요 없지 다른 설명 에이 바른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에이 다른 금액을 주면 알까 이건 나라는 걸 말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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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마 에스 아내 난 미슈파시에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키스 마 에스 아내 난 미슈파시에 너 거기 빛박세 내 가위에 랩 팔게 두두두두 like a big shock 에이 너네 샷다운 like a scapita 에이 너네 샷다운 마치에서 통제하면 몇몇 박쥐 아님 생장 에이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데 힘 득한 그리 살다가 퇴져 키아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리 에이 에이 새끼들을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며 진작이 에이 해버려왔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인 인간이라면 해짱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를 듣는다고 아리가또 예이 뒤에 그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뒤에 그 창목구 바꾸면 얼마만큼 떨냐 오 지랄만 너보다 나은삼 살지네 여신은 이뻔 내 친구는 멋져네 삶은게 저런한 86을 무고 천 단위를 벌고 난 억 단위를 벌로 떠나요 예이 키스 마 에스 아내 난 비쉐 빠쉐 너 거기 비 빡세 내가 왜 랩 할게 키스 마 에스 아내 난 비쉐 빠쉐 너 거기 비 빡세 내가 왜 랩 할게 예이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되묻습니다 치신의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져 저때져 님들 진짜 여태쩌 세이 꿀려먹는 재미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꿀려먹는 재미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제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오키제아 세이 유카 영웨이 샷아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퍼져버려라 살거야 난 푸쉐 페라비를 타지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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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up the phone 근데 내가 윙윙윙하고 울어 예이 예이 I'm the boss 이미 커져버린 내 울어 예이 날 왜 울어라 리소만 인답니라 예이 지랄 지랄하는 놈들이 제일 지랄 예이 에브리타 마거 쇼핑하려고 또 가거 가는 거야 뭐 또 오셨냐고 예이 말해 직원이 명찰인 굳지 핵장에 어핏까지도 굳지 헐퍼들임진 어디거냐 묻지 난 답을 했지 협찬 받았지 예이 예이 이게 바로 나의 설명 예이 설명 설명 예이 비례법지 다른 설명 예이 바른 금액을 주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말해 예이 바른 금액을 주면 할까 이건 나라는 걸 말해 예이 시켰다 에이 나를 셔터 마치 스톰자 몇몇 박쥐 아님 생장 에이 너넨 목표 생존 실력 아닌 생존 랩 못하는 내 임득한 그리 살다가 퇴져 키야 세상 오래 살고 버리든다 내가 이런 말을 거래게 된다니 예이 새끼들을 까내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다 별 진작이 해버려 왔다고 나 알아본다고 우수한 지능의 인간이라면 핵장을 바라본다고 내 노래 듣는다고 아리가또 예이 기획은 음악이 얼굴이 어쩌고 지랄을 하던데 이에게 창먹고 바꾸면 얼마만큼 떨냐 어찌랄만 너보다 나은 삼살지네 역시는 이뻔해 친구는 뭐쩌네 삶은 게 쩔어 난 8,6을 물고 천 단일을 벌고 난 억산일걸로 떠나요 예이 Kiss my ass 아내 난 비시파쉐 너 거기 빛박스에 내 가위에 랩 팔게 Kiss my ass 아내 난 비시파쉐 너 거기 빛박스에 내 가위에 랩 팔게 예이 8년 전 회사의 대표님 말 넌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8년 뒤 내가 대붓습니다 치시는 땅은 딱딱합니까? 앨범도 알아서 잘냅니다 YG랑 했어요 앨범 계약 개쩔죠 첫대죠 님들 진짜 엿대죠 세이 굴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세이 굴려먹는 제비는 개꿀잼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어키 제아 세이 회사보다 나은 팀은 네어키 제아 세이 영웨이 샷아웃 예준아 뮤비가 초나 터져버려라 살거야 난 푼쉐 패라디를 타지 타이밍 넌 다 상품 한글자막 by 한효정